평생 모은 돈을 아들이 다녔던 대학에 기부한 할머니가 있습니다. 아들은 6년 전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세상을 떠났다는데요. 고생만 하다가 떠난 아들처럼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돕고 싶다는 할머니를 서창호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올해 72살의 장준심 할머니는 6년 전 믿고 의지하던 외동 아들을 교통사고로 떠나보냈습니다. 마산에서 둘이 함께 살다가 할머니가 창녕으로 옮긴 지 6개월 만에 비보가 날아든 겁니다. 할머니에게 아들 홍정식 씨는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홀로 자신을 키운 어머니를 위해 정식 씨는 대학 졸업도 못한 채 학원 강사며 각종 아르바이트며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아등바등 힘겹게 살다 보니 모자는 남들 다 가는 여행 한 번 가보지 못했습니다. 아들을 가슴에 묶고 살던 장할머니는 이달 초 큰 결심을 내렸습니다. 26년 전 아들이 다녔던 창원대학교에 평생 모은 돈 1억 원을 내놓기로 한 겁니다. 아들 정식 씨처럼 힘겹게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장할머니는 최근 폐암 말기 진단을 받아 혼자서 투병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훗날 자신이 세상을 떠나면 나올 보험금도 학교에 전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저는. 그러니까 내가 죽기 전에 한 일 해놓고 죽으려고. MBC 뉴스 서창우입니다.